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불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한다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내어버려두는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마음의 정력대로 내어버려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정력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어버려두는 하나님의 포기와 또 부도독한 21가지의 악한 죄를 짓게 되어지는 인간의 삶, 정력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내어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나 또 율법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 또 더 나아가서 자기의 선한 의를 가지고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정제하는 그 사람들 역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짐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심판에 이르는 내용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이방인들 뿐 아니라 또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 뿐 아니라 또 선한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간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우리에게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 무엇일까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심판하십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곳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제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압니다 여기 보면 율법을 가지고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제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기의 의에 쌓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한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제하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 역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제하지만 그 판단하고 정제하는 그것으로 똑같이 그들도 역시 심판을 받고 판단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뭔가 하나님 진리대로 진리대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시기를 형제의 눈에 있는 작은 티는 비난하면서 자기 눈에 있는 큰 들보는 보지 못하는 자의 그 위선을 지적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불의를 행한다고 비판하지만 그들이 율법으로 비난하는 그 율법으로 그들 자신도 비난받고 판단받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는 죄를 졌다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지만 사실 누가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재판을 할 때 검사나 판사가 법정에서 있는 죄인에게 형을 내리고 판결을 내리지만 그 검사나 판사가 법정에서 있는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하고 더 의롭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설교라는 제가 목사가 설교를 듣는 우리 여러분들보다 성도보다 더 훌륭하고 더 의롭다고 과연 주장할 수 있을까? 못합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더 훌륭하고 배운 자가 못 배운 자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일 뿐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진리대로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이 진리라는 표현은 어떤 거짓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 그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의 기초가 되는 그 내면에 숨어있는 실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겉모양이 훌륭하지만 그러나 그 겉모양 내면에 있는 것을 말한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달리 우리의 내면과 또 사람들이 모르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제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설명할 때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옛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사람도 공예에서 신문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보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 불 속에 떨어질 것이다 진리대로 심판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누구를 살인하는데 그 사람의 생명을 죽여서 살인하는 것뿐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마치 살인하고자 하는 그런 분노를 품는 것 그것도 살인했다 라가라는 게 욕인데요 놈이라고 말하는 정도 그렇지만 그런 것도 결국 살인을 한 거다 특히 우리나라 욕에 사람을 개 비유해서 하는 욕 사람을 개라고 그것도 욕이다 또 심지어 욕은 아니지만 너는 참 바보 같구나 그렇게 말하는 그것만 해도 지옥 불 속에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자를 보고 남자들이 음욕을 품는 약간 그런 음욕을 품는 것 그 생각만 했는 것도 이미 가늠한 거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진리대로 그 행위로 드러나는 것뿐 아니라 그 행위를 유발시키는 그 마음의 동기도 죄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진리대로 심판한다면 다시 말하면 겉으로 나타나는 것뿐 아니라 속으로 갖고 있는 그 마음의 미움, 사리, 탐욕, 음료 그것만 있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심판한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뿐 아니라 마음 속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진리대로 심판한다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한 기준은 우리들이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비유를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공과본부 시간에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 그러면서 그런 예수님 말씀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만일 너희 눈이 죄를 지면 그 눈을 빼어라 눈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너희의 손이 죄를 지면 너희의 손을 잘라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손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낫다 그 말씀을 이렇게 설명으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생 때 초등학교 때는 아직 철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중학생 때도 철이 든 것은 아니었어요 철은 군인 가서 들었는데 그렇지만 아무튼 그때 마음이 순수함으로 뜨거웠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죄를 안 질려고 했는데 왠걸 그 전에 몰랐다가 제가 죄로 인식하지 않았을 때는 몰랐는데요 제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속으로 짓는 죄를 죄로 인식하고 보니까 하루에도 너무 많이 죄를 짓는 거예요 진짜 눈을 뽑고 싶을 만큼 손을 자르고 싶을 만큼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제 눈을 뽑고 싶습니다 손을 자르고 싶습니다 제가 죄를 지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대학생이셨는데 저한테 또 그러면 안 된다 그냥 뽑지 말고 자르지 말고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믿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진리대로 심판한다는 것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진리대로 심판하는 두려운 말씀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감옥에 있는 교도소에 있는 죄인과 교도소 밖에 있는 죄인밖에 없다는 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공감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도소 감옥 밖에 있다고 과연 우리가 죄인이 아닐까요? 교도소 안에 있는 분들만 죄인일까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드러난 죄인들이고 저와 여러분 우리는 드러나지 않은 죄인일 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진리대로 심판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 뭐냐면 의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하거나 불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겁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심이 그대를 회계로 이끄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은 심의 풍성함을 멸시합니까? 그대의 고집과 회계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들은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로 의로운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잘난 척하고 또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고 겉으로는 선한 척하지만 그 속에 있는 욕심, 질투, 시기심, 음란함 다 뻔뻔한 죄인들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죄인인데도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호래참심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건데 그걸 우리가 오해해서 마치 개채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는 그냥 봐주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 교만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 죄를 지면서도 뻔뻔하게 회계하지 않고 있는 것 그거는 마치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의 머리에 쌓아두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도, 교회 다니는 우리 크리찬들도 하나님이 호래 참으시는 건데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건데 그거를 모르고 마치 나는 괜찮은 것처럼 기다리시고 또 참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도리어 방종의 기회로 삼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저도 그런데 다른 사람이 갑자기 끼어들거나 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쎄치기 하는 거죠 이렇게 옆으로 살짝 이렇게 와가지고 다 기다리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끼어들려고 할 때 막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작 내가 갑자기 이렇게 차선병에서 끼어들 때 뒤에서 빵빵거리면 내가 미안한 생각하지 않고 아유 그것도 못참나 이렇게 다 사정이 있는 거지 뭐 이렇게 그러는 모습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제가 저는 이제 서부이천동의 집인데 서부이천동에서 이렇게 오는데 제가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빵그러려다가 그냥 그걸 놓쳤어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놓쳤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주차장을 못 써서 그러는데 그런 그 차가 감사하다고 이렇게 미안하다고 이렇게 비상등도 안 켜고 그래서 아유 매너가 아니시네 이제 그냥 그런데 이제 빵할 걸 놓쳐서 좀 아쉬워했는데 그런데 그 차가 쭉 오더니 우리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간 제가 빵 안 하기를 얼마나 되겠어요 내려서 전주를 알면 서로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은 불륜이라고 그게 너무너무 이게 너무나 많이 사용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간대하면서 타인에게는 아주 인색한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 하나님에 속한 선민이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 다 이방인이라고 하면서 막 무시하는 그 사람들 그 선민의식 같은 사람들 우리 크리찬들이 또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 건가 어떻게 보면 타인에게는 인색하고 정제하면서 우리 자신은 어떻게 보면 위선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선안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 진리대로 심판하는 그 하나님 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심판 우리의 내면의 죄를 결국은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그냥 눈 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 그거가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리는 거지 우리가 우리를 기다리시는 기회를 주시는 인자하신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약 가운데 계속 있는 건 마치 숯불을 머리 위에 놓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숯불을 머리 위에 어떻게 됩니까? 막 타죠? 너무 부끄럽잖아요 이게 꺼야 되는 거죠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예전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무죄가 되는 거고 돈이 없는 사람은 유죄가 되는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은 무죄가 되고 권력도 없고 심도 없고 연약한 사람은 유죄가 된다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법이 그래서는 안 될 것이죠 그런데 사실 아무리 공정한 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것이 잘못된 재판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답답하죠? 너무 속상하죠? 아프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몰라도 세상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게시록 20장 12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죽은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또 다른 책, 곧 생명의 책도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책들 안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그들의 행위가 기록돼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 구절은 사도 요한이 마지막 심판할 때 환상을 보게 됐는데 그 환상을 보니까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행위의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죠 영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의 책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은 영생의 길에 들어서지만 그러나 또 한편 우리의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 행위에 기록되어 있는 그 행위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죠 실수나 부정이나 억울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엄중한 의의 심판을 기억하고 죄인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생명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 영생을 얻을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행위를 기록한 책에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어서 아무도 변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거죠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만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죄를 짓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주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겁니다 제가 깨닫게 된 은혜는 뭐냐면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죄를 안 질려고 노력하고 노력해도 또 죄를 짓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때는 더 순수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목사가 되서도 역시 죄를 짓고 있는 저 때문에 너무 힘든 것 속에서 제가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육체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도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또 율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우리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그 죄 그 책에 있는 그 행위들을 우리를 심판할 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고 사암을 받고 그러나 또 넘어져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신앙생활을 사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완성되어 가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고림도서 13장의 말씀처럼 지금은 우리가 어린아이의 같이 연약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져서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고 그래서 우리가 다 연약함 속에 있지만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진흙탕 속에 우리를 계속 놔두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며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 뭐냐면 행위대로 갚으시는 심판이에요 우리가 한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우리 6절에서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해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진리에 순정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내리실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 환란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편애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 행위대로 갚으시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과 같이 행한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한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행한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아는 죄든 또 사람들이 모르는 죄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10편 62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 여하여 인자심도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는 분명 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행한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얘기하죠 우리 6절 11절에서는 하나님 각 사람 행위대로 갚아주시는데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편애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또 7절과 10절에서는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보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과 종교와 평강으로 보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 8절 9절을 통해서 불의를 쫓는 사람들에게는 분노와 활란과 고통으로 보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행한대로 보응하신다 하나님 기준이 외형적인 게 아니라 내면적이고 하나님 편애하지 않는 게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종으로 차별하지 않고 남녀로 성별로 차별하지도 않으시고 문화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것을 맡기신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행한대로 심판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명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통로로 이용하신 거지 사용하신 거지 쓰신 것이지 약속하신 것이지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어떤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잇을 왕으로 귀는 물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요하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겉모습으로 사람들은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나 지의나 권력이나 명예나 부나 지식으로 그 사람의 배경으로 그 사람들을 나누지만 하나님 동등하게 대하십니다 행한대로 행한대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십자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영혼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행위대로 갚으시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앞에 나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대속하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주간도 예수님의 십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는 그 은혜가 아니고는 십자가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의로운 그 은혜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조금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앞에 행위대로 갚으시는 심판 앞에 진리대로 심판하는 심판 앞에 구원받을 영혼이 아무도 없음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신 그 의로움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